민법상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을은 법률원 상태에서 A를 낳았다. 갑, 을이 법률상 부부인 거.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A, 자녀죠. 을이 가정에 소홀하여 협의상 이혼하였다. 둘이 깨졌고요. 갑병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새로운 부부, 갑병. 여기도 법률상 부부죠. 병은 A를 친형자로 입양하였다. 그러면 A는 지금 갑병의 자식으로 됐네요. 어느 날 갑병이 A와 여행을 떠났는데 교통사고로 병이 일단 제일 먼저 사망했고요. 이후 A가 사망하면서 갑만 생존했다. 사고 당시 병과 A는 모두 채무없이 각각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이 경우에 상속관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한번 1번부터 볼게요. 기억 이후 갑을과 A사의 친자 형성을 위해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죠. 왜? 법률상 부부가 애를 낳았을 때는 친생자로 당연히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갑과 을은 니은의 가정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쳤다. 협의 이혼을 했으니까 조정 절차 조정 절차는 거치지 않죠. 이건 재판상 이혼에서 할 수 있는 절차죠. 디귿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을의 친권은 유지된다. 친형자 입양할 때는 친권이 유지되지 않아요. 리을 이후 갑 A는 모두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다. 리을은 병이 사망했는데 병이 사망할 당시에 A가 자녀고 갑이 배우자죠. 그럼 갑과 A는 모두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 되는 게 맞죠. 5번 니음 직후 갑, 을은 모두 A의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다. A는 지금 갑병의 자식으로 됐기 때문에 A의 재산은 갑만이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할 수 있고 원래 친분은 지금 친생자 입양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single패 asi은 Zeus의 대납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다. 철거, 일